안녕하세요 서양입니다. 안동에서 양택혈이 맺혀있는 명당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안동시에서 양택명당 천장집을 찾아다니다가 잠시 시간을 내서 서해 유성룡이 영면을 취하고 있는 묘를 살펴보려고 안동시 풍선업수리 260번지 밑에 도착을 했는데요. 서해 유성룡은 1542년 11월 27일 의성군 정국면 사천리 애가인 안동김씨 도평의공파종택에서 황해도관찰서를 여기만 붙인 유중영과 어머니 안동김씨 트라에서 차남으로 태어나 1564년에 삼아시에 합격하고 1566년에 별시문과를 거쳐 한원에 들었다가 승무는 권지 부정자가 되었고 은교 경연검토관 직작 부재학 도성지 대사은 대작 상주목사 예주판서 형주판서 이주판서 우의정 등을 거쳐서 1인자 만인자상의 영의정에 올랐던 인물로 임진왜란 당시에 국정과 군무를 총괄하면서 인재동용과 여러 개혁정치를 시행하였으며 특히 이순신을 전라조사로 전거하여 협격한 공원을 세워 조선을 구하게 하였고 모함을 받아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던 이순신을 변론하여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전쟁에 임하게 하여 정질환 당시에 명랑해전에서 대승을 거둬 또다시 조선을 구하게 하였습니다. 이성용은 임진완은 당시에 공원을 높이 사서 청난 원정공신 1등의 책록이 되었으며 1607년 5월 31일 날 66세를 일기로 세상을 등져 안동시 풍선압수리 산다시 1번지에 처장을 하였다가 후에 손자인 절제 유원지가 현재 영면을 취하고 있는 이곳으로 이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묘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유성용이 영면을 취하고 있는 묘입니다. 비석에는 영의정 문충공 서예 유선생 지묘 정경부인 이씨이 불화되어 있네요. 좌측에 망지석과 문인석이 갖추어져 있고 우측에도 좌측과 동일한 성물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묘지 뒷쪽 산으로 올라가 묘지로 뻗어내리는 산줄기의 형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묘지 뒷쪽으로 약 190m 정도 올라왔는데요. 저쪽에 나머스다이로 얼핏 보이는 산뽕오리 쪽에서 이곳으로 달려와 마지막 산뽕오리를 세운 형상입니다. 마지막 산뽕오리를 세운 이곳에서 묘지는 우측으로 갈라진 산줄기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우측으로 갈라진 산줄기를 따라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곳에 산불이 났었는지 소나무 밑둥이 시커멓게 탔네요. 이곳에서 우측으로 다시 갈라진 산줄기가 있고 묘지는 이곳으로 뻗어내리는 산줄기 끝자락에 있는데요. 이곳에는 커다란 바위들이 겉으로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즉 이곳은 낙동강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므로 저 낙동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곳에 영향을 미쳐 흙이 바람에 다 날아가 겉으로 돌이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경사가 다소 급하긴 하지만 조심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산줄기가 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산줄기 등성이 부분이 제법 좌우로 넓어졌습니다. 이제 앞에 묘지가 어렴풋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산줄기를 따라 내려다 보면 앞에 묘지가 나오는데요. 산줄기가 뻗어내리는 방향에서 좌측으로 약간 틀어진 곳에 묘지가 자리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는 우측으로 유두를 뻗어서 지지한 후에 산줄기가 좌측으로 약간 방향을 틀었다고 보았기에 이와 같이 묘를 조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묘지 우측 뒷편이 깊게 파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곳을 일부러 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곳이 약간 파인 자연적인 형상이 있었을 것이고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빗물에 씻겨 갈라진 형상이 커졌을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묘지 좌측과 우측 사성의 넓이를 살펴보면 약 15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는 혈장으로서 약간 좁다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좌측 사성 뒷편은 여분의 땅이 많은 반면에 우측 사성 뒷편은 여분의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급합니다. 생기가 흐르는 맥노의 중심 즉 산줄기 등성의 묘를 썼을 때는 좌우의 넓이가 균등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이 묘지 좌측은 여분의 땅이 많고 우측은 여분의 땅이 없다는 것은 산줄기 등성의 묘를 쓰지 않았거나 또는 두 갈래로 갈라진 산줄기 언저리에 묘를 썼을 때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즉 현장에서 살펴본 바 원형을 틀어놔서 묘지로 뻗어 내리는 산줄기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묘지 좌측 사성 쪽으로 이와 같이 뻗어 내리는 산줄기가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와 같이 따라 내려가다 보면 풀숲에 산줄기가 머리를 내밀고 있는 형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묘지 좌측 사성 쪽으로 뻗어 내리는 산줄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곳으로 뻗어 내리는 산줄기가 가지고 있는 기운의 폭이 있기 때문에 묘지 쪽으로 뻗어 내리는 산줄기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해 유성룡의 면은 혈장을 형상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좌측룡과 오베코를 살펴보면 좌측룡은 가까운 곳으로 뻗어 내리고 묘지 옆을 지나 길게 뻗어 나가는 네베코와 에베코가 오로져 생기가 머물 수 있는 아름다운 보국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묘지로 뻗어 내리는 산줄기 끝자락에 혈이 맺히지 않았으니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허울만 좋은 형국을 취한 격입니다. 끝으로 조선에 닥친 큰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여러모로 애써주신 서해 선생님의 영면을 기원하면서 아쉬운 답사안을 마칩니다. 요즘 나날이 열기를 퍼해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